참! 희망 기다려줘요! 어디갔냐 스킨! 스킨은 도깨비왕 이거 써보고싶었는데 써야지 자, 점령전 도깨비왕으로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내가 쓸릴수도 있지만 깔깔깔! 잘한다! 공광고래 아, 10초가 빨라요? 대박 형! 반가유 맨날 클랜으로 가요 반가유 승천하고 다시 태어난 기분 레벨 1도 오는데? 드빌만 잘하지 좀비군이 진짜 하수시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드빌도 하수인데 빠밤 뚜뚜뚜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예쁜 선물 이벤트 후기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꼭 블로그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제 블로그입니다 그리고 뭐, 뭐지? 뭐지? 흐하니? 아, 친추 저는 안드립니다 아, 네 엄크군요 다녀오세요 야 자, 이제 폭탄을 뒤져봅시다 좀비고도 좀 잘할 때는 되는데 경찰과 좀비도 이거 뭐야 이거? 뭐에 맞은겨? 아, 안돼! 이거 뭐야 이거 틀린거야 지금 뭐가 지나간거지? 큰일났다 아, 저거 저명점만큼은 잘했는데 큰일났네요 저 완전 발렸네 아, 완전 죽었네 너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거 큰일났데? 잠시 야, 이거 큰일났데? 야, 왜이러지? 어... 종종 해야되는데 안에서 그런가? 자, 조심하고 아, 아깝다 나이스, 나이스 점령중이자, 점령중이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자, 무리필 필요없어요 저희 자, 유인하구요 와, 저 다 개피야 근데 문제는 지원 가구요 나이스 나이스 지원 오, 피 좋아요 피 어이, 뭐야 이 씨 갑자기 죽었어 아, 이제 겨울림이 저 회복해지는건요 덕분에 피가 찼는데 나 지금 겨울 꽤 잘하고 있죠? 자, 화살 쓰는게 시간걸리죠? 자, 몰아넣구요 자, 불러오면 다치죠 자, 때렸구요 자, 나이스 자, 나이스 아, 아깝다 씨 자, 지금 윌일때는 막상막하에요 이제 빨리 가야죠 야, 토끼비 방망이 나이스, 제 포텔 맞았죠? 나이스, 겐지님하고 콤보 나이스 좋아요 어, 아깝다 아, 맞아라 자, 피해 나이스 나이스 자, 이제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막기가 쉽거든요 조심해야죠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아깝다 지금 저 아직 2대2 아, 아직 조금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조금만 더 들어가, 조금만 더 들어가 아, 좋아요 꽤 오래 붙었어요 자 먼저 50%이 불리하긴 하거든요 솔직히 나이스 노린거죠 시간차 나이스 두마리 다 잡았죠 호지기 두마리 치킨 아 큰일 났다 아 좀 더 뒤로 빨리 뺏어야 했는데 아 지금 뺏기면 안되는데 웬만하면 50%는 깎고 하는게 좋긴 좋아요 서로서로한테 저쪽도 빨리 오는건데 최대한 50%에 저희가 오래 붙이는게 좋지 아 이거 뺏겼네 큰일 났다 퍼센트 안오르죠 한 번 더 맞으면 죽어요 엄청 때리고 싶을거에요 알고 있어요 아 맞았네 아 좀비 스위치 됐을때 우리가 빨간색을 먹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저희도 불리해요 저게 좀비 스위치일때가 거의 역전의 발판이거든요 타이밍이 안좋았네 자 바로갑시다 자 여기서 계속 여기 지내줘야 돼요 계속 뺏을 준비하고요 나이스 뺏겼죠 뺏겼죠 아이고 나도 뺏겼네 나이스 우리가 뺏었다 저기 이속이 빠르거든요 소녀가 그래서 실력이 좋든 안좋든 뺏길 수가 있습니다 자 조심해서 빨리 들어가야죠 좀비 스위치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 뺏기기만 해도 이득이에요 야 저거 지금 딱 노린거죠 좀비가 죽이게끔 저 엄청 좋은 컨트롤이죠 하지만 우리가 완전 유리하다는거에요 좀비가 있다는거 자체가 자 지금 계속 뒤로 빠지고 좀비 2개급 하고 여포니가 엄청 잘하신 진짜 여포인데 야 지금 좀비가 완전 캐리했죠 하드캐리했죠 큰일 났다 자 일부러 좀비 한마리 지금 끌고 댕기는거에요 나중에 웨이브 들어와가지고 그 뭐야 치사 스타리끼리 나이스 잡았고요 골첩판으로 잡았죠 나이스 팀플 좋아야죠 아주 좋아 지금 거의 90%까지 왔기 때문에 완전 유리한거에요 여기서 이뜻님 이기시면 아 완전 완전 쓰레기를 딱 박고 있었는데 거의 팀 버프로 인해서 이기기 쉬워진 것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많이 때렸어요 자 지금 거의 딜 4명 동시에 들어갔죠 그러나 다 개피기 때문에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힘들거에요 혼자서 거의 힘들어요 피가 아무리 깎여있어도 나이스 나 때리고 싶을거야 나 때릴거야 나 때릴거야 때려봐 일부 역할한거죠 나이스 잘 밀어주신거죠 우니 좋았죠 나이스 자 폭탄까지 나이스 폭탄까지 1포 아 나이스 아 이건 솔직히 전 8개 밖에 안했고 이뜻님 여포님 겨울림 다 잘해주셨습니다 특히 겨울림 회복도 좋았고 이뜻님하고 여포님 진짜 여포네 이으님도 멋있구요 믿겠습니다 하아 우왕 우리팀 멋쩡 감사유 네 그러면 리리리 자 6분 남았는데 뭐하지 오 대박 이제 제가 하신 12분 좋아요 61개 감사합니다 뭐하지 음 아 놈놈놈 해봅시다 폭탄모드 그래요 60있지 치어리저래 하하하하 네 뭐 흥룡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다크닉스 배그군요 좋은 배그중 아직도 하시네 4시간 네 게어름신 아기님 반갑습니다 뒤희인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랑 같이 풀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청자 분들 2랑 하고 있어요 네 호랜니마 같습니다 호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또이걸 그렇게 돼있네 반가유 자 가볼까요 5 4 3 2 1 옥스케잎 자하아 안보이겠지? 안보이지x2x3 안보이지x2 헤헤이 호로록 흥 3 아 온다! 죽어라! 억! ㅋㅋㅋㅋㅋㅋ 어 막판에 옮겼네요 자 여기서 숨어야죠 이드님! 한뚝배つ이 하실래에... 오우! 오겠다 오겠다고 안 돼! 나 안 돼! 온다! 천이 돼! 천이 돼!! 에허하하 바보! 옐로우 저러췄 rattling 오 오 이거 뭐야 뭔들였네? 입구마 가야지 아기 상어 두루루 아! 죽을뻔했어! 아기 상어가다가씨 gems입니다 아아악! 아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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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다 이씨 자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오오오오오! 웃다 죽을뻔 했네 오이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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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헹? 헹 썩었지? 한 방금 못 맞췄어 한 대야 맞아랏! 신선한 우유! 누가 나에게 신선한 우유를 던졌어 헹! 아다! 오! 내가 맞췄다 이에이! 소녀 안녕! 소녀시대 좋아! 흫! 오와와와와와야 진짜 야 이제 거의 끝이에요 여기서 버텨야돼 이 좀비킬하면 거의 1등이긴 한데 야바! 안돼! 나한테 오면 안돼! 예헤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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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시다 하아이 무서워라 흥흥흥흥흥 졸귀 땡 졸귀 땡 으아아아 으아아아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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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씨 걸렸어 아씨 아아아 아 나만 쫓아 나만 바라봐 삐리꼬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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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죽었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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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메라라라라라라라라 아 zab합니다 아엄이 Benjamin ็요 이렇게 숨어요 징 안 오나? 오나? 왔다 죽으라! 하이 진짜로 죽으라! 너랑 신전하고 위로 던졌어? 온당 저 따라오게 해봐요 피하갱 그냥 하쥬 잘 모르겠어요 자 나 따라와 내가 어디 가야되나 좀비님 찾으러 가요 좀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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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고싶어요 여기다 여기다 쳤다가 늦었네 폭파 2등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등 했네요 왜 2등이지 근데 뭐 때문에 2등이지 뭐 때문에 2등이지 뭐 때문에 2등이지 자 이제 막판 갑시다 가자 4등 다섯 번들들 폭파